Crisis 꽃을 어디다 꽂을까 너무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기하네. 올해는 좀 늦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원래 물이 나왔는데 몰랐다. 이제 세차 한번 해야 되니까.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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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겠다. 볼까요? 아니 아니. 아 잘했다. 세차. 세차. 네. 세차. 세차. 네.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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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오셉키고 오셉키고 아니 그냥 이렇게 먹었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지 손가락을 다 붙이셔야지 여기 언제쯤 가서 여기를 바쳐주세요 그래야 양쪽 이게 너무 나와서 불편해지면 안쪽으로 해서 상관하네 손은 다 오므로 이렇게 해서 한 모금 마시기 전에 향 먼저 마시기 한 모금 관심 향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마시는거라고 한 모금 되게 부드럽다 근데 끝맛이 화나하다고 하면 선생님 이게 저게 녹차에요? 아 오전 오전 영상 식사 이거 색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이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거 더 끓여요 아 밑에 좀 보여줄래요? 이 밑에 좀 보여줄래요? 아, 여기. 여기. 그래서 이게 막걸리구나. 네. 멀리. 멀리. 사본지 나가시면 그것도 꼭 따라가야 해요. 네. 옆에서 보여주네요. 보다 compare는 음식이 많이 배송 HaniZrians. 이게 훅크기자? 네, 훅크기자. 길문에만 flaming 좀겠죠. fallen술과 microphoneуг who shall itchy mites. 그냥 몸이 엄청 들어 냅니다. 아, 훅크기자는 만든거에요. none geob twelve shakes. ה stick withDEX style. 스윙이도 쌀떡볶음 저는 용기사에 손을 낼 때 . . . . . . 한 번 더 만들어볼까요? 한 번 더 만들어볼까요? 그럼 이걸 말려서 흙으로 만들어볼까요? 열매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색이 바뀌더라고요 없어요 여기가 2개씩 1개씩 1개씩 더 meets 만들어볼까요? 酸아 2개 1개 시원한 새 이게 따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 있으니까 색이 되는 거에요. 얘가 조금 남았을 땐 또 달라서 내가 돌려보면 안 돼? 이거? 이거? 오! 이렇게 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근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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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돼? 뭐? 이런 거 다른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진지아 은혜명 워싱턴 전기 은혜명 정말 잘했어요 엄마 아우 깜짝아 꽃 이뻐요? 아우 예쁘다